이번 타겟은 송지효, 김동준입니다. 어? 김동준, 송지효. 기다려라, 빵이야. 어? 송지효, 김동준. 김동준, 김동준을 보호해야 해요. 잠깐만, 동준이 거 어디 있을까? 송지효, 김동준? 우리 팀이 없다, 우리 팀이 없다. 어? 여기 좀 와야겠다. 빨리 들어와, 들어와. 동준이 찾아, 동준이. 동준이 노비팀 아니야. 동준이, 동준이. 야, 이거. 안 나가. 안 나가. 안 나가. 안 나가. 안 나가. 아, 씨. 아, 씨. 아, 이거 무조건 맞히는 건데. 동준이 형? 나 있어! 어, 동준이. 와! 형! 끝내야 돼, 끝내야 돼! 끝내야 돼, 끝내야 돼! 끝내야 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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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너무 힘들다. 됐다. 됐다. 자! 건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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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, 아무것도 못 했어. 와, 내가 여기 길이 있는 줄 알았어. 이번 타겟은 김종국, 박성훈입니다. 이번 타겟은 김종국, 박성훈입니다. 야, 너는 같은. 아, 같이 들리라. 야, 너는 같은. 아, 같이 들리라. 아, 너. 야! 아, 미안해. 아니, 너 섭섭아. 미안해, 미안해. 이번 타겟은 너하고 누구라고? 나랑 누구라고 했지? 아, 성훈이. 성훈이, 성훈이. 자, 여기 있다! 이리 와! 야, 도망가,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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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우리 편이야. 도망가! 도망가, 성훈아! 아, 진짜 힘들다. 아, 진짜 힘들다. 아, 진짜 힘들다. 아, 달려. 고마워요, 기다려워. 하지만 지금 이틀씩 묶는다더니 3일 나 هنا 있어야겠다. 으하. 어떻게 이렇게 실례적으로 하겠습니다. 왜요, 왜요? 이거 뭐야, impact yah. 야! 야! 왜 그래? 난 해줬어 해줬어! 난 해줬어! 이번 상위는 유재석, 지석진입니다! 유재석, 지석진입니다! 조야야! 조야야! 조야야, 나 같이 뛰어! 아, 맞다! 아, 맞다! 아, 맞다! 총알이 없어! 아, 다솟다! 총알이 없어! 서순높은 어딨지? 야! 총알 없어! 총알! 마이도 안 돼! 도망가! 도와줘! 아! 도와줘! 아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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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! 도와줘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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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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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안 덜이나요? 두 개 터졌어? 오빠, 여기 두 개 터졌어? 한 번에 두 개? 진짜? 기성진 아웃. 야, 너 씨. 아웃된 사람이 있어? 최초지. 아, 또 레이스. 싹트. 계석이 형 봤어? 제가 두 개 터졌어요. 어디 있어? 네? 저 저 이 와 한 번 보기. 저 저 이 와 한 번 보기. 어, 뭐야? 뭐야? 이 말을 왜? 얘 왜 이래? 야, 왜? 뭐야? 하지 마! 하지 말라고! 하지 말라고! 왜? 놀아! 내, 내 거. 너무 세상한데? 혹시 악령을 늘릴 수 있는 거야? 아니면 악령을 옮길 수 있나? 이번 타깃은 금세로 양세찬입니다. 양세 bold nuevo 우승 disappeared! 아蟈! 안 돼~! 왜 안 돼? 왜 이래? 왜 이래? dus! 뭐해? 왜 기억이 또 나는데… write SOON DO I CANNOT 양세찬, 금 drip homoseang으로 코앜ün합니다. sauces PD 2번 타깃은 유재 crochets, 박성월입니다. 아, 어떻게? 도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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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재석 오빠, 재석 오빠. 저기 못 들어가, 앞으로. 저기 들어가요? 안 써? 싸야죠. 너 이상하다? 너 이상하다? 너 좀 이상하다? 너 이상하다? 너 이상하다? 너 이상하다? 너 이상하다? 잠깐만, 오케이. 아니, 아니, 누나. 그냥 누나요? 너 이상하다? 너무 이상해. 경윤이가 오빠를 안 쏘려고 하지? 2번 타겟은 김종국 홍지호입니다. 아, 바뀌었다. 2번 타겟은 김종국 홍지호입니다. 아, 이상한데? 동, 우윤희가 오빠를 안 쏘려고 하지? 왜 망설이지? 누구? 동윤희? 오케이. 아... 뭐야? 아, 깜짝이야. 이 형광석 신발 뭐야? 형광석 신발 뭐야? 지금 정국이 형 타겟이죠? 네, 김종국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야, 이거 어떻게 알아? 이광석 얼른 반납하려 했는데. 뭐한다, 뭐가? 아, 씨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중국이 형. 형, 목락하게 한 거야. 아, 잠깐만, 어떡해. 야, 일을 어떻게 한다? 야, 형. 필드 안 potencialaros. 아, 형 죄송합니다. F11번 대공장소. 동윤희 씨입니다. 동훈 형, 도망가! 동훈 형. 안 돼요. 야, 여기 있어! 정석이 형! 동훈이 형! 얘 끝내야 돼!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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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뛰지 못하니까 돌아가지지 못하니까. 성우 형! 이번 타깃은 이광두 유재석입니다. 아, 남은 총을 세 발. 이 총을 세 발로. 선생님, 뭐 하세요, 여기서? 선생님, 뭐 하세요, 여기서? 동훈아, 잠깐만! 동훈아, 내 발 좀 이뤄봐! 동훈아, 잠깐만! 동훈아, 내 발 좀 이뤄봐! 동훈아, 내 발 좀 이뤄봐! 동훈아! 어? 이광수 유재석? 어? 이광수 유재석? 저거 엄청 빠르다, 참고로? 와, 진짜 너무 힘들어. 반대로가 반대로. 반대로? 지금 무겁지? 제발. 아, 형님! 죽어봐, 형님! 형님 왜 있어!